유희 씨 저 어때요 유희 씨 저 어때요 바로 나와야돼요 1 2 2 1 와우 셋 됐어요 여보 안 일어나 난 어쩌라도 I'm slowly breaking down I'm slowly breaking down 난 어쩌라도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어 에이 난 어쩌라도 내 모든 걸 다 주고 너에게 다 바쳐 이젠 남은 거라고 내게 너뿐이야 더 이상 날을 피하지는 말 너는 안 돼 출발 안 돼 야 야 야 야 이 대식아 35명의 베리코트에 부진 이 동식사를 내 일수를 이 스틱크러니스 센터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